빵테 갑니다 연습해온 빵테온 반대 콤보를 보아하니 그렇더라고 이거 빨간색까지 차징을 한 다음에 쓰면 이렇게 헤드 때리고 평타 한대 하고 큐어면 또 이거 돌아오더라고 금방 차더라고 W 먼저 쓰는 게 좋더라고 아구리 신들의 아침 몰락의 경전한 체육이 갈대가 없네 마지막 하얗지 힉 풀 없어 크로스 힉 힉 힉 힉 힉 힉 힉 힉 아 근데 진짜 죽나? 아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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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가 어디야? 아 막혀 있었나? 버스 강이다. 칼리 엄청 잘한다. 너무 많음. 아 아! 씨발! 잘못 썼어. 잘못 썼어. 잘못 썼어. 잘못 썼어! 어, 판테온 리메이크 됐는데 아니, 전에 판테온은 그냥 쉬웠잖아. 쉽고 쐈잖아. 지금은 생각하면서 써야 돼서 너무 싫어. 이게 차징으로 바뀌어가지고... 아니, 먹을 거야? 깜짝. 야, 뭐야! 칼리 부계정인가? 무뱅이 말이 안 된다고? 그럴까? 정말 부계정인지 부검 들어갑니다. 어 부계정이네 아니 풀레정도 되면은 골드 양악해? 풀레랑 골드랑 그렇게 할 것 같고 이야 막 풀레들이 골드 오면은 막 공폴로 막 그래 본계정이랑 풀레정도 될 것 같네 이런데 그럴 줄 알았다 야수호 저거 맞는 순간 들어갈 줄 알았어 저거 맞으면 들어가야지 아 칼리스탄 스페르치가 다르네 진짜 아 아 아